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서 저희 케어스토리와 함께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노인요양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이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장님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관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장님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어르신과 관계된 많은 분들께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심의 장로로서 은퇴를 하게 된 신동자 장로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학기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인사 말씀 중에 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노인요양시설 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대학원까지 등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내용 중에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네 노인복지론 과목 중에 1991년도에 유엔에서 노인을 위한 5대 원칙을 세워놓은 내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노인에 대한 관점과 많은 부분이 달랐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깊이 있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독립적인 존재, 또 참여해야 되는 존재,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 또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 존재, 또 존엄한 존재인 것을 5대 목표로 세워줬습니다 이런 목표를 목적으로 삼아서 기관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윤리강령을 지키면서 이 일을 해낸다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복지 내용 중에서도 특히 노인을 위한 5대 원칙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 시설생활로인인권지침이라는 그 내용 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을 설립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원칙을 바탕으로 아마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설 이름에서도 이 원칙의 내용이 아마 포함된 그런 시설의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립하고 계신 시설의 이름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하성 글로리 힐타운이라고 이름했는데요 이 하성 지역을 오랫동안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하성이라는 단어가 노을하자의 성체성자를 딴 이름이고요 또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점에 있어서 수분이 많고 또 저평한 평야래서 노을이 지게 적절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황홍기에 접어든 어르신들과 매치해서 그동안 어려운 역경을 이기며 살아나오신 어르신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마음을 여기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힐이라는 것은 지역이 약간 높은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양지 바르고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장소라 생각이 되어서 하성 글로리 힐타운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하성 글로리 힐타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요양원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요양원 이렇게 넣어서 크게 그냥 간판에다 걸어두시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르신들께서 나 요양원 들어간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굉장히 서글퍼지시고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요양원 홍보적인 목적을 버리고서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타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연세가 실례지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인 요양시설을 설립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그 동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젊었을 때 노인 시설을 운영하리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선교 사업은 하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새 어르신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가 살아온 삶 속에 젊은 시절 4대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았었고 또 43년이나 어른을 모시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성격은 물론이지만 세대 차이,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갈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사시고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설 설립 동기도 아주 뜻깊은 그런 설립 동기셔가지고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일 궁금한 부분이 하성글로리 힐타운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하성글로리 힐타운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모실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위치 좋은 곳에 45인실이 가능한 공간에 29인실을 만들어서 넓고 또 쾌적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주변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수목이 울창하고 공기도 좋고 남양에 가서 햇빛도 좋고 이런 부분과요 또 실내 공간은 1인실은 6평 정도 2인실은 7, 8평 정도로 설계를 해서 실내에 모든 가구들을 다 배치해서 개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TV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탁자, 쇼파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실내 1층의 큰 로비와 식당 또 2, 3층의 도서실과 또 예배실을 마련해서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활동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또 야외에는 산책로나 정자 벤치 이런 정원을 꾸며서 가족들이 왔을 때 만남의 장소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특장점을 정리하면 1, 2인실 위주로 된 퍼니시트룸 가구까지 에어컨까지 다 테이블, 쇼파까지 다 완비된 화장실 네 화장실까지 1, 2인실룸으로만 구성을 하고 더불어서 보호자분들이 주말에 오면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스몰파크까지 도성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특장점이면요 해외에 있는 그런 우수한 노인 요양시설과 버금가는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인데 아마도 제 생각은 원장님께서 해외에 있는 시설도 견학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설 구상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여러 해외 시설도 많이 돌아보셨죠? 일본에 요양시설을 가본 경험이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 또 필리핀 이런 곳에 요양시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좀 여유롭고 어른들이 사시는 곳이지만 좀 환경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설을 돌아본 경험에 비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인실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의 사생활 공간도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너무 막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께서 지금 설립 준비하고 계신 이 하성글로리 힐타운은 46명을 수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으로 줄여서 29인 시설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가장 아주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면서도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고급 시설이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어르신과 관계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설을 입소하실 입소 계획을 갖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비용리 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가로서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이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꼭 필요한 사명이라고 생각돼서 그 룰을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엔에서 제정한 노인을 위한 5대 원칙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 5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취약한 어르신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와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자기 인생에 큰 비전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획한 것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제가 더 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 그리고 어르신과 관계된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이 하성글로리 힐타운에 벌써부터 입소 예약을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입소 예약이나 또는 입소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소 예약을 사전에 진행하실 수도 있고 입소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좋은 얘기 또 좋은 그런 설립 취지와 그리고 설립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원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하성글로리 힐타운이 저희 케어스토리와 함께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